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랜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잠시 돌아본 후에 오늘 자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보아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끔 나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혹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만나고 싶을까요? 나를 낳아준 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학이 증명을 했다 그러면서 빅뱅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고 벌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낳아졌다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나의 창조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관을 따먹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슨 기쁜 소식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죄의 정체를 밝혀준 이야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죠 이른바 나쁜 소식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했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 가운데 1549번째 사망자의 장례식이 어제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죽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이 세계에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시작이 되고 너무나도 무겁고 깊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죄악인데 하나님은 창세기의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만 하고 끝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죄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바깥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쪽에 계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여전히 인간들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못하셔요 그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추방됐다 너무도 슬프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바깥까지 쫓아오셨다는 사실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발표해 주시는데 내가 온 땅의 모든 열방과 족석을 위해서 계획을 하나 세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주시느냐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저주의 땅 반역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성경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또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쫓겨난 하갈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 이 여인, 애굽 여자였거든요 이 이방인 여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이 사실 굳건하게 믿으시길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나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은 시들시들해 보여도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복음을 굳세게 붙으시길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깊게 그리고 넓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복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형제들 바라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속에서도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항상 크구나 인간이 죄악으로 담장을 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죄를 졌겠지만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어도 알고 보면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모세 출애굽 이야기가 있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바로 왕은 그 땅에 있는 물도 다스릴 수가 없었고 곤충도 다스릴 수가 없었고 하늘의 우박도 아무것도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이 아니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 왕이 그 강력한 왕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는 율법의 목적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까 우리를 올감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러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율법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라 그러셔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늘 그 성막을 가지고 다니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성막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텐트들 가운데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신명기를 보면 되게 좀 죄송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죄짓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돌봐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죄 지을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죄 지을 것 맞아요? 아마 죄 짓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2주 전에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대변하는 시들이 있어요 슬플 때의 시, 기쁠 때의 시, 분노할 때의 시, 억울할 때의 시, 외로울 때의 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시들은 예배의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복음이 있죠 아, 우리는 어떠한 감정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토라, 나빔, 케투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자문은 케투빔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시를 대표하는 문서가 있고 지혜문학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오늘 자문은 지혜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문은 솔로몬과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격언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제가 자라가면서 청소년 시기에 또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갈 만큼 똑똑한 사람일까 나는 적당히 지식과 지혜를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똑똑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이길 만한 경쟁력을 갖춘 그 지성인입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좀 자신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앉은 분에 뒤통수를 한번 가만히 봐주세요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 안에 지식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다들 똑똑해 보이는데 우리 아이 이 애가 공부로 남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얘가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일기장에 제가 직접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나는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삶인데 이 평범한 삶이 전혀 평범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힘들 것 같은 거죠 제 안에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냐고요 정보사회라 그러는데 지식사회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모든 불안감을 떨쳐버릴 만큼 애들이 똑똑하냐고요 명석하냐고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해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남들은 주일날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데 남들은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한다는데 나는 여기서 예배드려도 될까 조마조마 하시죠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문을 통해서 한 위로의 말씀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문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희가 지혜로우려면 지식을 갖추려면 많이 배워야 된다 연구 많이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처세에 능해야 된다 인맥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 보고 지혜롭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못했다고 내가 책 많이 못 읽었다고 무식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예배하려는 열망이 있는가 그분을 나의 평생의 인생의 구조로 여기며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주일날 남들 다 쉬고 있고 남들 다 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무조건 똑똑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옆으로 예배하는 당신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공부 못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서너 개씩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왜? 지식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군대는 다니는 게 아니죠 군대 갔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 바보냐? 왜 교회를 다니니? 일요일이면 그냥 텔레비전 보고 놀아 친구하고 놀든지 쉬든지 만화책을 읽든지 그러지 왜 교회 다니니? 거기 가서 왜 봉사하니? 바보야 하지만 저는 알죠 미련한 것은 제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분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인생이 정말 미련한 인생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와를 경유해서 지식의 근본을 가진 자들 주일날 애들 보고 야 예배 빼먹고 학원 가라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게 사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그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자문을 지을 때 그 사람은 모든 인생에 모든 지혜를 다 가졌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그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와를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거룩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배울 거 배워야 되고 읽을 거 읽어야 되고 연구할 거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지혜는 지혜는 지혜인데 완전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세상에 주는 지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혼 하나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자는요 인생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길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르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 3장 5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제 시내 운전을 하다가 제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하면 다들 네비게이션 키고 다니시죠? 저도 키고 다녀요 카카오 네비라고 해서 그걸 키고 그거를 따라다니는데 가끔 보면은 제 경험상 이 길로 가야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네비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 경험을 믿고 앞으로 갈까? 아니면 네비게이션을 시키는 대로 이쪽으로 꺾을까? 주로 내 경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요 가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고가 있거나 공사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죠 네비를 따라갈 걸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운전 때 앞만 보지만 네비게이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데 안 믿은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까지 전부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신뢰할 만하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사식을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여와를 신뢰하라 그러지 않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다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세상의 지혜가 더 나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저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와를 신뢰하는 것이 될 것인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만났을 때만 하나님 믿는 척하지 말고 네가 가정에 있을 때도 너희가 직장에 있을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등산을 할 때에도 스포츠를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결정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나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 잠원 14장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식의 근본을 가진 자죠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맨날 아이들한테 무슨 원서 써줄까 어느 학원 보니까 이런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7절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자녀가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그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을 소유하시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여와를 예배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마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와를 19장 23장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문이 결론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문 31장이 자문의 마지막 장인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만약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성형외과 의사가 계시면 제가 이런 액자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싶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고운 것을 칭찬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분 한번 살짝 좀 보시겠어요? 옆에 앉은 분 여러분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게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제일 예쁠 것 같다 생각하는 분 한번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아무리 고와도요 속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 헛되게 생겼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사람도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왜?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을 알고 창조주를 아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자들 여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지혜로움으로 추건합니다 거룩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전도서 역시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곤고한 시간이 올 때가 있죠 장사가 안 된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부부 간에 혹은 자녀와 부모 간에 관계가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곤고한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늙어 늙어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다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은요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죽음으로써 싹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범사의 그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너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거두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화해 주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당당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하나 불렀는데 제가 이 찬송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12장 만약에 거룩한 것이 지혜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면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막 화가 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말이에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서 알고 살아가는 것 굳건한 믿음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하느라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간다 다들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잃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을 감화시키며 소망이 내게 하시며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따라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미련한 인생 살아가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가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의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손님들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할렐렐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혹이라도 이 인생 살아가면서 경제에서 질까봐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지 못할까봐 세상의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니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함으로 나는 그 마음속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영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문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능력 있는 자여 이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경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주여 저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